지형 지형에 따라 걷는 요령도 달리해야 합니다. 내려갈때는 이렇게 카보이처럼 걸으라고 하네요. 반듯이.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양반걸음이죠. 바다 direti 중etas 바로 눈앞에서 대면하는 빙안은 멀리서 볼 때와는 그 존재감의 차원이 다릅니다. 오래된 시간이 뿜어내는 푸른빛은 투명하다 못해 눈이 시릴 정도입니다 내일이면 조금 더 달라질지도 모르는 지구의 오늘 얼굴 저는 그저 한 장의 사진으로 기록할 뿐입니다 폐지기 전에 꼭 봐야 할 것이 있다며 엘리사가 걸음을 서두릅니다 절을 이끈 곳은 정상에 있는 빙하호수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빙하 녹음물이 보이면서 아름다운 빙하호수가 형성된 것입니다 아기바다 cabo раз freshmenheiname 압 Zoom에서 이쁘는을, 우선을 잡lie 울산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다는 그 하늘에의 바닥에 비해 국가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밑에 보다는 이 바닥에 보다는 이 바닥에 보다. 그리고 이 자체로 면을 대기시판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바닥에 위치한 물을 부족한 것에 대해서, 그리고 이 바닥에 비해 국가가 있는 곳에서 이 바닥에 보다. 이 바닥에 비해 국가의 비해 국가의 국가가 있는 곳에서 빙하우스는 제 몸안에 빙하를 보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. 빙하가 빚어놓은 신비한 지형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. 아니, 이건 또 무슨 조화일까요? 이런 것들은요. 이 물고가 지형이 지형되어 있습니다. 이거 하죠? 이런 것들도 너무 좋습니다. 근데 이 물고기까지 물고기까지 오면 상대적으로 물고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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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기 너무 크기 때문에 미시키는 것과의 재료가 나는 수입이 입니다. 이렇게 바스에 머리도ument이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정말 위험한 게,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의 삶을 죽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이곳에서 즐거운 걸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어요. 재밌는데? 빙하직에서 이런 것까지 하게 될 줄 몰랐네요. 전혀요. 그래서 이 곳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. 이 물은 여기. 아, 근데 제가 좀 무거운데 왠지 빠질 것 같아가지고 걱정되네. 오! 더 빠지겠는데? 이 흙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길래 이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? 이 흙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길래? 이 흙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길래?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놀라운 지구의 신비입니다. 오! 여기 빠지질 않겠지? 여기 빠지면 목이까지 올라온다고 하네요. 섬성한 노릇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우린 잠시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. 수워드를 떠나기 전 또 다른 빙 앞에 섰습니다.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.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 소멸과 생생을 거듭하며 이 자리를 지켜왔지만 수만 년을 거듭해오던 그 자연적인 순환이 인간에 의해 빠르게 깨지고 있습니다. 지구 끝에서 만난 경이로운 풍경 그래서 붙은 지구 최후의 비경이란 이름이 정말로 최후가 되는 일만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구 끝에서 만난 경이로운 풍경 i-ya-ya-ya-ya-ya i-ya-ya-ya i-ya-ya-ya-ya i'm on the road to alaska nowhere near nebraska but i'm sure if i ask to shell 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